양반의 고장이죠? 양반이에요?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나 좀 엉뚱 깽뚱했어 그냥 오 뭔가 운치있다 와 와 오빠 오빠 어떻게 꼬끼리만인가? 저먹어볼래? 네 어 여깄다 지도 공사를 많이 하나봐 시장 내부로 사가 있는데 아니? 아니 아니 근데 뭐 공사를 다 재고해? 8일부터? 네 아니? 여기가 먹는 데인가 보네? 어 이게 전체적인 입구구나 저희 다음에 올게요 어 네 예당어가 보렸면 열차고리 아무도 없죠 음 여기에는 막걸리는 없죠? 막걸리 있어요 예산 막걸리 있어요? 사과? 아니요 없어요 그냥 여기 국순단 거에요 아 국순단이? 일단 역사도 있고 그냥 하나 주세요 맛있어? 고춧가루 무슨 맛이야? 맛있네 여기에 뼈 바르고 뼈를 넣어요 주차가 엄청 높네 안내소에서 체크인하면 된대 여기가 카페 아니 나한테 언제 살던지 우리 제 꼭대기 치는 층간 소음이 없지 그래서? 저 흰색 동이야? 바베큐에서 따로 신청함 있고 잠시 잡고 배고파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길 했어 와 비쌀만 하네 그 다음에 여기니 아빠 그래서 화장실 그리고 방에 하나 더 있죠 맞은편에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? 아니요. 지금 왔어요. 다시 왔습니다. 예수, 안녕하세요. 홈페이지 기름이 새롭게 살살 반 курoret 분노 굴 고맙습니다. 자막은 만년단 하는데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어 아 여기가 너무 예쁘다 여기가 너무 예쁘다 벚꽃 진짜 예뻐 벚꽃 진짜 예뻐 오와 여기서 찍으면 예쁘겠다 오 예뻐 와 귀여워 아 어때요?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가족여행이고요 여기가 굉장히 조용한 곳이네요 충남 이해산입니다 네 예산이 참 조용하고 양반의 고장이죠 충남 아 그래요? 네 양반이에요? 맞습니다 그렇군요 왕족이죠? 왕족 양반은 양반으로 가진 양반이 양반은 양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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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반은 양반이 좌측 양반이 양반이 흐르는게 뭐가 흐르는거야? 조경이 이쁘구만 아유 어머니 힘들어 보이시네 일해라 쉬시나 그래요 다 쉬가 많아 더 숙여 여인 같은데 야 나 이뻐? 야 말해봐 얘들아 그냥 지나가 제발 갈게요 발리에서 생긴 일 아니야? 어제처럼 춤춰봐 어제처럼 춤춰보세요 절대 안할 때 저 위에 올라가서 찍어볼까? 다 보여요 거기가 더 잘 보여 여기 천국의 계단 쪽 말이 위험 있어 보여 아침 너무 많이 먹었나 배부르네 아유 아유 저거 다리를 한 번 봐봐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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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 으응 맛있어? 간이 하나도 안 돼 근데 여기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 여기 지금 넣어있어 아 근데 여기는 좀 더 먹어봐 맛있겠다 제가 걸을게 진짜 걸쭉하다 오 이 집 맛있는데? 간이 아주 강하니 좋은 것 같아요 구수한 된장 보다는 칼칼한 고추장 맛이 더 나는데 근데 먹기 괜찮지? 자극적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쁘다 현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